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 토게이트까지 갈 것 같아요 EHD 시스템같이 운전석에 앉은 입장에서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느껴지시죠? 아까 전보다는 고속도로 들어왔을 때 이 차가 차로 중앙을 유지하려는 세팅이 강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느껴지는 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행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행기... 아 지금 문이 활짝 열려있죠? 터널이 신입합니다 네 오우 자동으로 다시 역시 이승 알겠습니다 그럼 northeast 랩